남북 협력 사업의 핵심인 동해북부선 조기착공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역시 정부의 예탐 현재와 예산 배정인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강원도와 정치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동해북부선 조기착공을 위한 강원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강릉에서 고성 재진까지 104.6km 구간의 침목을 놓기 위해 오는 2021년 10월까지 187억 원을 모으는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시대에 발맞춰 각계 인사들이 침목 놓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를 비롯해 한금석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강원도와 일선시군 토목직 공무원들까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북강원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있기를 고대하면서... 정부는 지난달 남북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선,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을 열고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처럼 남북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인 동해북부선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해북부선은 북한을 거쳐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와 영국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선입니다. 삼척 포항을 잇는 구간은 내년에 개통되지만 강릉 재진 구간은 언제 시작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강원도가 해당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평화 경제의 시작인 강릉 재진 간 동해선 철도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정치권과 공조하여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설득을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연 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입니다.